나는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다 편하다 하나 둘 셋 불편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꽉 잡아 윤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꽉 잡아 윤기 곽윤기입니다 오늘은 쇼트트랙의 미래 쇼트트랙의 별 미모 모양 미모 실력이면 실력 모든 것을 갖춘 우리 미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모셨는데 일단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21살 이 중에 제일 맏언니 한국대학교 재학중인 김건희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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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선배님 하석도 아니 하석 수준을 넘어간 몇 학번? 20학번 네 숙여 공팔 공팔 저 공팔학번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야 조용히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청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열아홉살 성민입니다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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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콘텐츠는 자 이제 첫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천재형은 누구다 하나 둘 셋 이유빈 왜냐면 연세대 2학교입니다 연세대는 우리 학교는 천재들만 들어오지 독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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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오르지 나는 이 친구들의 선배인 게 다행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아아 아 선배라고 하기 조금 그래 왜냐면 아조시 삼촌 삼촌 아 삼촌 고마워 나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 없다 아니죠 있으신거죠 그쵸 왜? 저희가 오토바이 많이 탔으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운동 뺄 때 이제 막내 누구든 이제 막내를 앞에 세워서 오토바이 타고 애교를 부리는 거죠 선생님한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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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리더십을 보였대 운동 뺄 때 그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스케이트를 알려주는 게 좋은 선배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밥 잘 사주는 게 좋은 선배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나는 당연히 스케이트를 잘 알려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밥을 사준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없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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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생각해봐 내가 너네한테 어떻게 밥 먹으러 가자고 해 얼마나 싫겠어 나는 그랬어 막내 때 형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되게 싫었어 아 그래요? 아 근데 다 같이 가면 괜찮잖아 맞아 아 다 같이 가면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가면 돈만 내지 서행을 받고 얘네들 중에 놀고 나 핸드폰만 만지고 자 상태로 어 나는 이 친구들이 말을 먼저 걸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어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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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먼저 말 걸기 조금 어 눈치 보여 하하하하하 나는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다? 편하다? 하나 둘 셋 불편하다 하하하하하 너 내가 12년 뒤에 12년 어린애들이랑 있어봐 나는 금메달을 따고 싶다? 아니면 유튜브 골드버튼을 받고 싶다? 하나 둘 셋 오 유튜브 골드버튼을 받고 싶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통계약을 봤는데 볼리핏 금메달보다 골드버튼 받는 게 더 어렵다는 통계가 나왔어 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겠다 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겠다 하하하하 참된 선배가 아니다 나는 하하하하 경외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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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윤기 선배는 우리 또래에게 먹힐 비주얼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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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스타일이 먹히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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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윤기 선배가 왜 떴는지 알겠다? 도대체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알겠다 끼가 많으신 거 분위기를 띄는 거 재밌었어 재밌었어 운동 잘해서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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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가 윤기 선배보다 키가 더 클 것 같다? 아니면 작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내가 건희보다는 작고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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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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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 선배에게 전화가 오면 무섭다, 관심 없다, 넘긴다. 하나 둘 셋 온 적이 없어요. 저도 없는데. 저도 없는데. 내가 원래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전화하면 애들은 분명히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럴 거야. 불편하게. 그럼 해보자 지금. 진짜 한다 나. 전화한다. 야 왜 안 맞아. 너도 사람한테 전화 왔어. 언니 나 전화 왔어. 야 새끼 새끼 너도 전화 왔어. 내가 이래서 전화 안 하는 거야. 윤기 선배의 매력 포인트는 외모다 예능감이다. 하나 둘 셋. 예능감. 외모. 외모. 아 얼굴이 재밌어서. 예능감 너무 좋나네. 근데 예능감 못생긴 사람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내가 안 나오나? 아 어쩐지 아. 그러면 나는 윤기 선배가 쇼트트랙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밥을 잘 싸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아 쇼트트랙. 왜냐면. 아 내가 말하면 안 되지. 아 내 질문이 아니지. 자 이유는. 휘민이 먼저. 오빠 잘 타시고. 에이 그래 너네. 배울 차이 많으니까. 부과대표가 왜 그래. 나는 부과대표가 아니야. 왜 그래. 시합 보면. 오빠 시합 타시는 거 보다가. 선수들이 막. 어떻게 해. 약간 이런 부분이 많아서. 기술적으로. 아 그래. 저희 또래 애들이. 다 이렇게 보면서. 오빠가 이거 왜 하거나 하면. 우와. 저기를 어떻게 해. 가벨이. 가능해? 이런dulillah какая nek précis 아니. 오우 약간 그런거 그리고 똑같아요 내가 그렇고 테크닉? 근데 왜 국가대표가 안되는거 같아요? 걔네들이 오우 하면서 걔네들이 더 잘해서 걔네들이 오우 하면서 오우 아 오케이 지금 나는 솔직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실만 말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진실만 말하고 있다 진실만 말하고 있다 너네 거짓말도 하잖아 지금은 안해 지금은 안해 그래 뭔가 말리고 있는 기분이야 지금 나는 올림픽 금메달 따는게 좋다 아니다 최애 아이돌과 하루 데이트하는게 좋다 하나 둘 셋 근데 하루밖에 안줘요? 너네 그치 아니야 일주일은 줘야지 즐기려면 첫전 올림픽 금메달 걔랑 결혼시켜준다면은 글로 가겠네 진짜 꿈매하면 자 유빈이 그러면 유빈이는 이미 있으니까 그걸 반납하고 하는거지 그건 안되죠 사귈 수 있다 반납하고? 그건 아닌거 같아 그래도 그치 왜냐면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한걸 자기가 생각한거야 지금 너무 힘들었으니까 희빈이 올림픽 금메달 따서 안되지 안되지 너 진짜 너 진짜 큰야무진 생각하고 있네 하루 데이트 일주일 데이트 금메달 남자친구 금메달 오늘 오늘 이렇게 좀 먼 후배들과 후배들은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또 나는 후배들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더 멀리 있어요 얘네 생각보다 더 멀리 있는 아이들인거 같더라구요 오늘 시간 가져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오빠랑 더 가까워져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가요? 오빠를 안 잃으면 저희는 나갈까요? 집에 갈까요? 너네 진짜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꽉잡아 윤기 나는 꽉잡아 윤기를 강요에 의해 눌렀다 내 손으로 눌렀다 하나 둘 셋 내 손으로 눌렀다 수준높은 우리 후배들 자 하나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어제 그거 이거 촬영한다고 보다가 오늘 확인하실까봐 어제 어제 금방에 누르는 거 나 이제 휘민이 불편하지 않아요 휘민아 우리 다음에 단둘이 밥 먹자 더치페이입니까? 꽉잡아 윤기 안녕히 계세요 부탁 объ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